한글자막 엄청난 프로그램을 만나갔는데 잘 될 것 같은지 어떤 곡을 또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지 제발 한번 좀 평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내가 널 지금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건 그래 네가 예뻐서 그래 네가 예뻐서 그래 그래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서 결국 잘 감춰놨던 너와의 추억을 혼자 몰래 꺼내보고 내 어떠신가요? 어떻게 잘 될 것 같나요? 16일 날인가 보거든요. 많이 걱정이 되는데 괜찮겠죠? 소스? 굿? 도전 고마워 그럼 한글자막 by 한효정